칠해하는 시민들에게 무처럼 당시에 이미 아는 것처럼 모로부터 본 것으로부터 사진을 텔레비전 사진을 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신문에서 본 것을 아는 것처럼 중앙 중미 중 중미 중 중미 중 남미 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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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이 강타가 되어졌죠 세게 모로 일련의 허리케인 다우선이 텐스니까 수만 명이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홈리스가 되어있고 그리고 없죠 뭐가 없어 기본적인 필수품들이 없죠 뭐 같은 음식과 옷 같은 나는 느끼지 뭐라고 느껴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죠 뭐 할 필요가 있어 뭔가를 할 필요가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탁하죠 너에게 뭐라는 걸 부탁해 캔으로 된 제품들을 기부할 걸 부탁하죠 따뜻한 옷과 담요와 돈을 당신의 모든 기부품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커뮤니티센터에 10시부터 4시 사이에 토요일 9월 10일 토요일에 네 감사한데 당신이 뭐하는 걸 감사합니다 도와준 걸 감사합니다 당신의 동료 인간들을 어떤 시간에 필사적인 필요의 그 시간에 너무 어려운 시간에 얘기하는거죠 네 어렵지 않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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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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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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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감사합니다.